집단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는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단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집단은 사람이 사실은 2명 이상 있는 거잖아요 맞죠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거니까 집단 안에는 무조건 이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냐 지위가 먼저 나오겠지 집단 안에서는 뭐가 생겨 지위가 생겨 됐지 그럼 지위가 생기면 이 지위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 역할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역할을 사람이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통 우리가 역할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할 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역할 수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봐봐 우리 학원도 일종의 집단이잖아 우리 학원 일종의 집단이지 그럼 우리 학원이 집단이면 집단 안에서 여러분들은 지위가 뭐예요 수강생 나는 지위가 뭐지 강사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강사는 역할이 뭐지 하고 강사는 역할이 수업이 되겠지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수업하는 방식은 선생님들과 다 다르지 됐지 그러면 이게 수업 방식이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죠 내가 구체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위는 지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식적으로 하나만 가지는 거야 아니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된 집단이 여러 개면 지위가 여러 개 생길 수밖에 없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는 제가 강사지만 집에 가면 뭐죠 아들 이렇게 되는 거라 됐죠 그러면 역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가 된다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들이고 아들은 어머니를 뭐 해야 돼 잘 모셔야 되는 거죠 됐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아프시고 내가 오늘 아침에 수업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 됐지 그러면 수업하는 게 맞냐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할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지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역할 갈등이라고 불러요 되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역할 갈등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한테 지위는 있는데 나한테 지위는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할이 역할이 모호해진다 라고 얘기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역할이 모호해지게 되면 뭐가 생길 수 있어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역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이 역할이 모호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조직 안에서 정확하게 안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나한테 명령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보통 어디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야 뭐냐 하면 야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와가지고 매니저가 와가지고 야 이거 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해 그런데 선배 와가지고 이것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선배는 이거 하라고 매니저는 저거 하라고 너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겠어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역할 갈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됐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역할이 모호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명령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뒤에 가면 조직할 때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나오거든 그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이 뭐 될 수밖에 없어 이원화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명령이 이원화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명령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반드시 못생긴다 역할 갈등 생겨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정도까지 봐 놓으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